내일까지 해도 좋다 아시타만데 시땠오이 모레까지 해도 좋습니다 아사테만데 시땠오이 결혼까지 하지 않아도 좋다 개권만데 시낙땠오이 지금까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맘만데 시낙땠오이 이번까지 해도 좋다 이번까지 해도 좋습니다 이번까지 해도 좋습니다 다음 번까지 하지 않아도 좋다 지금까지만 데 시낙땠오이 완성까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완성까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